내가 타이타닉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뛰었어. 자, 그러면 형준이 거기서 밟고 다시 이루어와야 되는데. 이리 와봐. 그럼 우리 안아야 되잖아요. 안을 수밖에 없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어, 진짜? 아니, 될 수 있어, 이게? 몇 명이 올라가는지. 밀지 말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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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하고 제작진하고 한, 저기 한 9명 정도 해가지고 좁은 데서 한번 시합을 해요. 그러면 제작진이 틀리면 제작진도 가는 거예요? 아, 제작진 배 타야지. 아, 배 타는 거예요? 배 타는 걸로 해요. 네. 제작진도 배 타는 걸로. 3명은 갇힌 감이 없어서. 어, 어. 제발 이겨줘. 오케이. 제발. 베리 카사님, 우리가 파이팅! 자, 네가 타는 여자들이. 자, 그쪽부터. 언니! 하이팅! 와, 대단하다. 아니, 우리도 두. 아, 한 사람 들어갔으면, 우리가 한 사람 들어갔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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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정말, 아니 저 선배한테 진짜, 어이, 안 넘어가는 거 봐봐. 자, 그쪽. 자, 들어갔어, 먼저. 자, 이렇게 올려, 올려. 들어가. 잡고. 들어와서 쓰자. 안으로 펴고 들어가. 발을 올려. 안정적으로 가야 돼, 저는. 어, 발을 올려, 발을 올려. 자, 오케이. 내가 들어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나 들어갔어. 저 이 씨. 아니, 나를 내가 위. 잠깐만요. 황진이가.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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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나야. 하나 둘, 아, 야, 혜성이 다 부려, 혜성이가. 하나 둘. 저기 단추, 단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우와. 아기셨어요. 우와. 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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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진! 성공!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결승을 해야지, 결승. 네, 결승. 그러면 여자가 결승전에 나가죠. 그 여자는 누가 하냐? 여자 씨름은? 내가 의외로 잘할 줄 몰라. 내가 의외로 잘할 줄 몰라. 자, 오케이. 거기까지 안 갔어. 아니다, 아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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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퇴근해! 얘 허벅지가 실하다. 허벅지, 허벅지. 허벅지가 실하다. 퇴근해! 자, 시작! 정경아! 정경아! 정경아 언니 화이팅! 오케이! 뭐 하냐고! 지금. 자! 지켜! 자치기! 죽여! 죽여! 자치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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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지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가! 여기가 싫더라고요. 허벅지가 굉장히 싫더라고요. 운동을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그때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운동이 투포환! 투포환! 감사합니다. 던져주지 않아서. 그러나 저의 열정과 용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아, 웃겨. 어떻게 된 건지 잘하네. 자, 자. 자,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잘가요? 몇 시에 가지? 형님 빨리 주무시죠. 일단 4시, 4시. 아니면 지금 자든지, 아니면 발타는 연습을 하다가 좀 이따 저기 막발을 타든지. 아, 진짜 여기가 확실히 공기가 공기가 달라요. 좋지, 공기가. 좋은 경치도 있지만 공예가 좀 없잖아요. 좋은 공기를 위해서는 담배가 담배는 모든 것에 적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틀림없어. 담배를 애초에 안 피는 게 안 배웠어야 되는데 안 배워야 되는 게 지금 안 피고 있어 그러는데 되게 속으로 박수쳤어. 나는 되게 좋다. 그런데 내가 얼굴색이 좋다 그랬잖아, 만나자마자. 우리 어렸을 때 분위기가 아마 남자는 술 담배를 좀 해야 남자가 되는 듯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바뀌었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아예 시작도 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정말.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오랜만에 다니지. 그렇지? 오빠 더 안아주세요. 이리 와. 아니 어차피 좀 좁긴 한데 지금 추워, 밖에서 하면은. 아니요, 아니요. 저 텐트는 저 빙어 낚시 할 때 쓰는 거라서요. 따뜻해요. 겨울에. 아니 그러니까 왜 밖에서 잔다고? 예예예. 왜왜? 제가 코를 하도 보니까 지금 못 벗는 같이 관리 접수인데 저 때문에 다 숙면을 못 취하시니까 나도 좀 편하게 자고 우리 형님 누리인들도 좀 편하게 자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야 내가 바닷가 오면 텐트에서 자는 것도 괜찮겠다. 뭐야, 이 잡아당기면 돼? 희한하네. 희한하네. 이 정도면 뭐 최고예요.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충분히. 누구세요? 샘... 샘진 씨 여기서 자려고 해요? 깜짝이야 누구세요? 더 깜짝 놀랐어. 샘진 씨 자녀도? 예예. 귀신인 줄 알았어. 저 이스마트 자려고 그래? 아니 이렇게 아니요, 바닷가 오니까 뭔가 이렇게 텐트에서. 어머. 안 아프죠? 네. 지금 아니면 좀 있으면 이제 추워서 못 자니까요. 이렇게 해 놀자. 왜 이렇게 해? 공유. 잘해 놀자. 눈 forearm. 이수야. 이수야.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는 일찍 자야 될 것 같고. 내가 우울한 거야. 내일 한 명은 또 누구 같아? 그런데 한 명, 한 명 누구 태어났는데. 아니 여기 이제 한 명 더 있어야 돼. 그래. 아무도 없으면 제가 갈게요. 아무도 없으면 제가 갈게요. 아무도 없으면 내가. 배 타는 거? 멀미는 안 해? 성경이는? 포로저 뭐 바다에다가. 원래 멀미는 잘 알아요. 봐봐. 남자를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군지 알겠다. 누군지 알겠다. 내가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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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됐습니까? 네. 그럼. 손이랑 이거 한번. 뱀 멀미 할 수 있다는데. 나가면은. 좀 많이 볼 수 있다는데. 제가 멀미를 안 하는데 심하게 멀미를 안 한 바람에 먼 산을 바라보며 포즈만 잡고 있었고요. employ가 seniors도 기 Realm. 오빠가 오빠 덕분에 저는 즐겁게. 뭐 있어! 있어요 있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 무너다! 무너다! 와! 있어요 있어요. 무너온 죽어. 무너있어. 무너있어. 무너온우на. 무너 못어. 이렇게 잡아요? 오! 대박! 대박!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이거 뭐야? 골뱅이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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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골뱅이! 골뱅이! 이제 들어갔다! 응! 됐습니까? 응! 도라인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